자, 10만 단위 10만 원 넘어갑니다, 10만 원! 가볍게 넘기고 100만 원! 아, 천만 단위, 천만 단위! 네, 오늘의 첫 번째 그래프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 이렇게 큰 도자기가 있었나요? 네, 맞죠. 뭐 같으세요? 세수 때요? 세수 때야 같기도 하고, 예. 옛날에 이런 데에도 금붕어 같은 걸 이렇게 기르듯이. 아, 이 안에다가 금붕어를?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약간 잘 사는 집에 이렇게 막 옆에 놔두잖아요. 안쪽에 문양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복, 복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왠지 부잣지, 양반 교수가 이 도자기를 세수를 하면서 아침에 보면서 오늘 복박자 뭐 이렇게 의미로 써져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용도를 지금 추측을 해봤는데 소장자를 좀 모셔서 어떻게 쓰셨는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 나와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이 도자기의 용도를 좀 추측해봤는데 사실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저도 잘 몰라서 의뢰한 겁니다. 아, 그래서요? 할머니 집 거실장 옆에 있던 건데 이 안에 고지서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아니, 할머니가 이 안에 고지서를 넣어주시고 전기요금 고지서 이런 거를 그러면 물건 보관용으로 쓰신 거네요? 네, 할머니도 보통 비싼 도자기였으면 아끼셨을 텐데 이렇게 사용한 걸 보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자리를 편안하게 모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릇의 용도에 대해서 깜짝 인형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 도자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첫 번째 인형 퀴즈입니다. 자, 1번 세숫대야. 2번 먹물받기. 3번 식기. 4번 퇴족그릇. 세숫대야가 맞을 것 같은데. 세숫대야.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김승애 씨 세숫대야. 세숫대야. 네. 물론 세숫대야도 일리가 있어요. 크기로 봐서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 정도 크기를 옆에다 놓고 재해를 지낼 때 그 퇴주를. 퇴주 그릇. 퇴주를 여기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 좀 다 먹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세숫대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큰오빠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김성식이 듣고. 맞는 것 같아요. 퇴주 그릇이 맞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없네요.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식기죠. 식기요? 먹는 음식은 식기요? 먹는 음식은 식기죠. 너는 식기. 그렇지 않나요? 여기다 비림밥을 좀. 비벼서 먹는 건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거든요. 아니 원래 저렇게 밑이 좁고. 위가 저렇게 넓고. 이런 거를 우리가 푸주라고 그래요. 푸주. 그리고 또 하나는 푸주라고도 하고. 대반. 큰데자 쓰고 소반반자 써가지고 대반. 저런 데에는 나무를 묻히거나. 떡 같은 거를 담아놓거나. 또한 화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글씨예요 저게. 그렇군요. 푸주였군요. 근데 이거 식기로 쓰기에는. 너무 고급적. 이거 한 번씩 옮기려면. 허리가. 그래서 지금 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궁중이나. 궁중이나. 저런 거를 쓸 때. 궁중이나. 이제 아주 양반가에서만. 사실 저런 거를. 아주 고급스러운 식기로 사용을 했죠. 아. 지금 궁중까지 나온 걸 보면. 궁중인 왕가. 왕. 지금. 하얀 도자기 바탕에 지금. 파란색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도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청와백자. 오. 김지어 캐스터. 청와백자. 제가. 한 번 놓쳤다.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청와백자 맞습니다. 저희가 문양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릇 가운데에는 이렇게. 복, 복, 자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있고요. 참 예쁩니다. 그렇죠? 복, 복, 자가 원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덩굴 무늬가 이렇게 쫙 있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네. 측면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네. 나뭇가지? 매화? 네. 매화가. 매화니까? 네. 매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새도 한 쌍 이렇게 있고. 매화. 매화라고 진성 씨께서. 하여튼 제 추측은 그래요. 매화 같기도 하고요. 네. 이쪽에는. 이거 뭡니까? 대나무. 대나무. 그러니까 사군자가. 이군자가 일단인데. 사군자가. 사군자가 아니고. 이군자. 네. 그러면 인형 하나 안 주나요? 이군자는 인형 못 드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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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한 쌍이 눈에 띄거든요. 아. 그 새. 까치 같습니다. 까치죠.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죠. 네. 까치가. 매화나무에 앉아있는 게 보이죠. 매화하면. 봄을. 알리죠. 네. 그러니까. 봄 소식을 전할 때. 기쁜 일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러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관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빛가는 참 좋죠. 너무 좋아요. 뭐.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뭐 한 1, 20년 전에. 김승희 씨가 발견했네요. 흠집이. 흠이 좀 있습니다. 밑에도 살짝 있던데. 밑에도 흠이 있어요? 이 부분에 살짝 지금 흠이 보이고. 아. 그러네요. 아랫부분에도. 살짝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뭐 이런 잔. 네. 이런 상처쯤이야. 뭐 사실 더 오래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진성 씨께서는 이거 몇 년 안 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뜻 보기는 그런데. 이제 도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런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단 품위가 있어 보이니까. 세월의 나이는 일단 좀 드려 보여요. 대충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한 조선 중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선 중기면. 한 250년. 300년. 300년. 네.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이거 마지막 인형 드릴게요. 300년 정도 된 거다. 위원님. 한 300년쯤 됐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거는. 400년? 중기가 아니죠. 후기 후기. 전기. 후기. 저한테 인형이. 지금부터 한 160년 되지. 한 170년 전에. 100년을 제가 거슬렀다. 제가 추정이 됩니다. 관여에서 만든 도자기. 저 위에 보면 부전에 표시가 나와요. 네. 파란 선이 있죠. 맨 고추리 밑으로. 쭉 돌려서 한 박수. 그리고 밑굽에 또 굽이 들어가 있어요. 저게 관여에서 만든 관여 분원 표시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사실 실용적으로 생활에 아주 필요한 물건을 많이 만들었죠. 네. 한 150년에서 160년 정도 돼요. 진성 씨가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보관 상태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관여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당시 왕실에서 그림을 그리시던 화원들께서 그리신 그림이겠네요. 저기 지금 우리가 보면 대나무나 대나무 잎 같은 거. 또 그러고 매화나 무슨 까치 같은. 저런 그림을 보면 한 달하게 아주 터치가 좋죠. 네.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코발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코발트가 수입청이에요. 수입청을 코발트라고 해요. 그걸로 사실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렸습니다. 또 그림을 보면 농담이 참 좋죠. 네. 진하고 진하고 이렇게. 저러한 그림은. 화원이 나와서 그리기 때문에 저렇게 수준이 좋습니다. 그림이.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독의 시간. 딱 60초만 그림입니다. 품주라는 식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네. 적은 것은 저거다. 저거 아직 크죠. 근데 적은 것은 더러 보이는데 저렇게 큰 거는 상당히 귀해요. 이렇게 큰 건 귀하다. 이렇게 큰 건 귀하다. 그리고 귀하다고 하면 사실 저게 고려떼에서부터 나왔어요. 물론. 고려떼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 위에서 약간 말립니다. 그런 게 대부분인데. 네. 같은. 푼즈와 일반 식기와의 가치가 어떻게 더 가치가 높은가요?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문양이나 형태나 이런 게 잘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죠.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추정감작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1억까지는 가지 않겠지. 왕실에서 썼던 거고. 아니 왕실에서 쓴 걸 수도 있고. 쓴 걸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고가품인 것만은 확실한데. 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작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승애 씨 1500만 원. 진성 씨 3000만 원. 김지효 씨도 3000만 원. 오. 청와백자가 제가 보통 진풍 명품에 나왔던 청와백자들이 가격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높지만 그래도 시기가 한 150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한 1억 정도 사실 최하 5천만 원 이상을 적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고가품 뭐 1억 2억 되는 이런 물품들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어이. 이럴 수가. 왜 그러셨어요. 10만 원 쓰셨네요. 네. 할머니가 고지서 수납용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값어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그. 뭐 집안 사정이니까 제가 별말씀 안겠습니다만. 야 저 정도 가격이랑 그럼 동네 그냥 고물상에서. 전만 원 주고 이렇게 할머니께서 사 오신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예. 자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청와백자 푼주는 얼마에 감자가 나올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공중이나 양반가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담을 때 사용했던 시키 푼주의. 수다 감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십만 단위 십만 원 넘어갑니까 십만 원. 가볍게 넘기고 백만 원. 천만 단위. 천만 단위. 우와. 우와. 진성 씨와 김영재 캐스터. 정확하게 넘쳤습니다. 우와. 사실 도자기에 저렇게 큰 게 귀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도 역시 화원이 그려서. 이게 아주 필력이 대단해요. 과감하게 필력을 쳤죠. 네. 거기다가 보존 상태를 아까 누가 뭐 말씀하셨냐. 조금 깨진 거. 저렇게 뭐든지 큰 물건에는 고미수도. 조금 깨진 거는 별 흠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소성을 봐서 다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네. 아까 의뢰인의 할머니께서 고지서를 담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고지서 담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 드려서 보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